여러분 반갑습니다. 치유와 생존, 도통문화를 전하는 STV 동방신선학교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인터넷에 접속하는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메신저와 SNS에서 수많은 사람과 콘텐츠를 만나며 소통을 하죠. 하지만 정작 제일 중요하고 돌봐줘야 할 존재와는 자주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기도 한 나 자신입니다. 진정한 나 자신과의 소통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주문을 읽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깊은 호흡을 통해 내면을 관조한다면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매일 무병장수 후천선 수행과 함께 세상과 또 나 자신과 진정한 소통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성구 말씀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나는 천지일월이니라. 해와 달이 나의 명에 의하여 운행하느니라. 이 성구에는 우주의 원주인이신 상제님의 조화의 도권으로 천지일월을 뜻대로 움직이신다. 상제님께서 천지일월의 뜻과 목적을 이룬다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천지일월은 진리의 바탕, 내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들 각자의 내 몸과 마음이 천지대자연, 천지일월 자체가 되는 길이 바로 동방신선학교 수행 과정입니다. 한 번 스스로 나는 천지일월이니라. 라고 마음속으로 크게 외쳐보세요. 큰 용기와 지혜를 얻으실 겁니다. 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을 보겠습니다. 4월 18일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올해 국제 쌀 시장에서 20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쌀이 모자란다는 관측을 보도했습니다. 쌀 공급이 줄어든 주요 원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주요 밀 수출국인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밀 수입을 예전처럼 하지 못하자 그 대체제로 쌀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중국과 파키스탄 등에서 이상기후 가뭄과 폭염, 홍수 등으로 농사를 망친 데다 인도에서 수출 통제에 나섰기 때문인데 당분간 일부 국가에서는 쌀을 구하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국적 시장 조사업체 피치솔루션은 2022년부터 23년 판매 연도 기준으로 올해 국제 쌀 시장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 870만 톤 부족하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는 2003년부터 2004년 판매 연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많이 모자란 수준입니다.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자국을 새로운 유럽의 리더로 규정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적극 수용하고 각종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며 동유럽의 지도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는 전쟁을 피해 우크라이나를 떠난 난민 약 160만 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후 이제껏 우크라이나의 탱크와 장갑차, 미사일 등 살상 무기를 적극 제공해왔고 미그 29 전투기 지원 의사까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원조 규모에서 폴란드는 미국, 영국에 의은 3위에 해당합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 최근 K2 전차 등 한국 무기를 수입하고 나선 폴란드는 K-방산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모라비에츠 기총리는 올해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4%까지 늘리기로 한 종전의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폴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만들기를 원한다며 폴란드가 유럽 안보에 기반이 되기를 원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간 뒤 각종 전염병이 빈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위력만큼 그 후유증도 거센데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잠잠했던 각종 전염병이 한꺼번에 유행하고 있어 이비인후과와 소아과와 주변 약국들은 그야말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약국과 일선병 의원에 따르면 일반 감기를 비롯한 독감, 아데노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관련 환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면서 알러지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유행 중인 전염병 중 상당수가 역류화에 집중됐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가 특히 노인층에 치명적이었다면 팬데믹이 쓸고 간 뒤 위세를 떨치고 있는 전염병은 아이들에게 집중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상생 라이프입니다. 여러분 단기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단군 왕검이 즉위한 해를 기원으로 하는 것인데요. 지금 세대는 서기를 더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역사와 함께 단기도 바르게 찾아야 할 텐데요. 황사를 씻어내리는 촉촉한 봄비 같은 시간이죠. 역사 오아시스에서 전동원 대한사랑 교육위원님과 함께 연호와 함께 사라진 단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사 오아시스의 전동원입니다. 단군 왕검께서 나라를 열어 조선이라 부르시니 여고동신이라 여고동시 요임금과 같은 때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열었을 때를 그냥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열었을 때라고 하지 않고 요임금과 같은 때라고 합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에게 고조선의 단군 왕검보다 중국의 요임금이 더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연호의 기본적인 개념일 텐데요. 바로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열었을 때를 그 기준으로 삼는 연호가 바로 단기입니다. 우리가 단기라는 연호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득한 고조선의 역사와 비교할 때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단군 개국 4238년 1905년 황성신문에 실린 것이 가장 먼저였다고 합니다. 물론 신문 상단에 보시면 당시 더 많이 사용했던 연호가 있는데 그것은 광무 9년이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한 1897년을 원년으로 삼은 것이죠. 또 단군 기원을 사용하면 애국심이 환기될 것이라는 신채호 선생의 기고문에서도 이 무렵에 단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황성신문에서 처음 사용한 이 단군 개국 단군 기원 등의 연호는 대한 매일신보, 만세보, 경남일보 등 국내 대부분의 신문에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렸고 일제의 강요에 의해서 명치, 대정, 소화 같은 일본 왕의 이름을 연호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1945년 우리는 드디어 해방의 기쁨을 맛봤고 다시 한번 단기를 연호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48년 제헌국회는 압도적인 표결로 단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문서는 단기로 표기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13년 뒤인 1961년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단기를 폐지하고 서기를 사용하는 새로운 법률안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서기 연호가 경제발전에 유리할 것이라는 논리였죠. 그 바람대로 우리나라 경제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나라는 부유해졌고 군사력도 강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단기 폐지가 국가 발전에 얼마만큼 이득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립니다. 일본이 아직도 천황 중심의 연호를 포기하지 않고 있지만 연호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는 분석은 없습니다. 또한 길이, 무게와 같은 단위가 다른 나라와 다르다면 연호보다 더 혼란스러울 텐데요. 미국 같은 경우 그들만의 전통 단위를 고수하고 있지만 별 문제 없이 나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단기 폐지의 경제적인 효과는 의문스럽습니다. 하지만 단기 폐지의 부정적인 효과는 분명한데요. 2000년대 들어서 여론조사에서 고조성과 단군이 실존했느냐 하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자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연호를 단기로 지정하는 것 그리고 교육기본법에 홍익인간을 넣어두는 것 개천절을 국경절로 지정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이제 막 일본의 억압에서 풀려난 상황 속 이 세 가지는 그나마 우리 결혜를 하나로 묶어둘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였을지 모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이미 단기 연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는 홍익인간의 가치를 교육이념에서 삭제하려는 시도가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개천절에 대해서는 개천이 애완견 1천마리라는 씁쓸한 농담을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단군과 고조선은 없었고 기원전 6에서 7세기 중국 문명의 영향으로 나라다운 나라가 열렸을 것이다 라는 잘못된 주장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아는 만큼 미래가 보인다 라고 합니다. 단군조선의 역사를 되찾는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일본도 역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시개천의 역사를 밝히는 만큼 중국도 그들의 그 근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명은 환웅천왕의 배달 동의에서 뻗어져 나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역사를 아는 만큼 미래가 보인다. 단군조선의 역사를 되찾는 만큼 대한민국도 하나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남습니다. 전동원 교육위원님 감사합니다. 대한의 역사가 빛을 되찾는 진정한 광복의 날이 오기를 바라며 2부 수행시간에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빛으로 가득 채워야겠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류문화사의 최초의 게시록 천부경을 노래로 듣고 오겠습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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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과 땅은 상수로서 사랑을 다 기르고 낙둘셋 열가지 펼쳐진 세상에서 사랑은 천지 부모님의 꿈 이루어 가니 용병 부동본이니라 분식고 태양 안명하고 인중천지일이 일종무종기리라 일시무실 우리가 태어나 인중천지일이 여기에 보였네 일시무실 일종천지일 빛과 소리 그리고 꽃의 영성문화를 즐기는 축제장이자 문화교육장터인 동방신선학교 K-힐링 메디테이션 오블라이트 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행을 함께할 김영현입니다 동방신선학교의 수행은 언제나 주문 만트라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동방신선학교와 수행을 해 나가시면서 다양한 조화를 경험하신 시청자분들의 댓글을 소개해 드리며 2부 일정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디 이정아님입니다 무병장수 삼신조와 신선 도통 수행을 하면서 몸과 마음에 안정을 찾기 때문에 신경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위장이 가장 먼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위장이 편안해지니 일상생활이 활기가 생겨서 하루 생활에 삶의 질이 높아지네요 엄청난 공부법을 베풀어 주시니 동방신선학교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대인들은 자세가 나빠서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환자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목디스크 단계에서 항상 목과 어깨가 불편했지만 지금은 동방신선학교에서 인도해 주시는 수행법을 통해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다음은 아이디 물소리 님입니다 우주의 창조와 완성 소리, 옴과 흠 소리를 내면서 호흡 수행을 따라하다 보니 그 울림이 웅장하고 나의 내면 의식이 확장되어 나아가며 세포의 떨림이 경건하면서 신비롭고 경이로운 느낌입니다 너무 신성하고 좋습니다 원십자 수행 시 나의 회음에 우주 원십자 영영 좌표를 맞춰 앉으면 회음에서 회오리처럼 기운이 강력하게 올라오는 게 보이는 체험을 하고서 아 여기에서 무국의 조화바다 기운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위장병이나 디스크로 괴로워하시는 분들께 단비 같은 체험 사례였습니다 무국의 조화바다를 직접 체험하신 분의 댓글도 있는데요 저도 충맥과 함께 온몸에 기맥이 뚫릴 때 원십자 영영 좌표에서 기운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소중한 체험 사례들 댓글로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례가 채택되신 분들은 하단 자막으로 나가는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서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다양한 체험 사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화신선도통수행법으로 신선의 몸이 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몸은 자가치유가 되는데요 오늘은 선녀와 치유수행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의 다양한 체험 말씀을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일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운전을 하고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고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일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운전은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끼고 있던 컨택트 렌즈를 빼게 되면 운전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설날을 심었어요 설날을 심었더니 진짜 거짓말같이 눈물이 멈추고 눈이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렇게 일을 끝마치고 사무실로 복귀를 했죠 그랬더니 저희 팀장님께서 언니 눈이 빨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그렇다 그러고 이제 귀가를 했어요 집에 와서 오자마자 제가 먼저 렌즈를 뺐거든요 렌즈를 빼고 렌즈를 확인해 보니까 이 컨택트 렌즈 끝이 밥알 크기만큼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보통 렌즈를 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렌즈의 기습만 해도 치명적이거든요 그런데 밥알 크기만큼 떨어져 나갔는데 제 눈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 설레아가 이렇게 되잖아구나 하고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또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집중적으로 이제는 막막 그리고 홍채로 뇌세포 하나하나 그 세밀세밀하게 아주 설레아를 심고 합의를 하면서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지도 않고 병원에 안 가고 닫게 되었네요 저희 포종님께서 어느 날 전화를 주셨어요 어느 날 밤에 박도생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폐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고 있는데 좀 설레아를 좀 심어줄 수 없느냐 포종님이 전화를 받고 박도생님께 이렇게 설레아를 심어줬어요 그 다음날 가서 설레아 심어준 설레아 심어준 제감님하고 저하고 이게 체험을 공유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제감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박도생님 폐에 설레아를 심었더니 모닥불에 종이가 타듯이 설레아가 막 타들어가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계속 설레아를 심었더니 그 빨간 폐가 나중에는 이제 가라앉으면서 폐가 괜찮아지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고비는 넘겼나 보다 그리고 이틀 후에 박도생님께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신 거예요 직정님 폐가 또 아프기 시작합니다 좀 설레아를 심어주십시오 그래서 전화를 끊고 설레아를 심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전화를 주셨어요 직정님 저 폐의 사진을 찍었더니 폐가 깨끗해져서 지금 퇴원해요 그래서 너무 기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레아의 대단함을 또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근무를 했고요 딸은 대구에서 학교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주로 낮에 통화를 한 번씩 하는데 어느 날 딸이 전화가 와서 아빠 몸에서 열이 너무 많이 나 어떡하지? 그래서 너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집이라고 해서 집에 있는 가정신단에 앞에 앉으라고 했어요 앉고 저도 사무실에서 앉아서 우리 딸에게 내가 설레아를 한 번 보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상단에 있는 설레아를 뽑아서 집의 딸이 앞에 앉아있다 생각하고 정단에 설레아를 다시 고대로 꼽는다 생각을 하고 치마서 분압을 했어요 그렇게 분압을 하고 저도 시천주주 태울주를 읽고 딸도 같이 시천주주 태울주를 읽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딸의 몸에서 열이 나던 것들이 뭔가 빠져나가고요 갑자기 아 뜨거워! 하면서 뭐가 하나 나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딸에게 전화를 거니까 아빠 몸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고 또 왔다 갔다 올 때 멀리 계신 아빠께 전화로 아빠 저 몸이 안 좋아요 라고 말씀드리니 아빠께서 그럼 같이 수행하자 라고 해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아빠께서 보내주신 설레아가 정단으로 슝 하고 들어오면서 온몸이 따뜻해지고 목도 덜 닦고 그러더라고요 전에도 아빠가 설레아를 보내주시면 지원하고 아픈 게 사라지는 느낌이었는데 지난번에도 그랬더라고요 후천조화신선 수행법을 통해서 멀리 있던 가족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에 항상 감사의 역이고 이 수행법을 내려주신 상재님과 태모님을 위시한 7위 성령님과 특히 이 수행법을 세세하게 가르쳐주시는 종도선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설레아의 치유 은혜는 참 그 한계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설레아 치유 수행을 통해서 저와 제 아들을 치유한 경험이 있는데요 4월 29일 토요일 전국 수행센터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동방신선학교에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이 자가치유의 은혜를 꼭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원원한 윤료조화가 합계하는 무병장수 신선수행법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 앞으로 나와 청술을 열고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술은 생명의 근원으로서 나와 온 우주가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읍배를 올리겠습니다 읍배 바로 모두 단정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석에 앉아 잡념을 끊고 편안하게 눈을 감습니다 맑고 순수한 의식으로 허리는 곧게 쭉 펴고 앉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우주 원십자를 긋고 원십자를 빙 둘러 정원을 그립니다 이제 원십자 정중앙 영영좌표에 나의 회음을 맞춥니다 원십자의 정중앙 영영좌표는 온 우주에 충만한 본체 삼신 태어령님의 조화바다 중심 좌표입니다 원십자에 맞춰 앉으면 한순간 우주무국의 조화바다 속에 뛰어들어 몸과 마음을 빛으로 정화하면서 온 우주와 일체가 됩니다 지금부터 눈을 감고 나의 하단전을 내면에서 바라보며 숨을 점점 더 천천히 깊게 호흡합니다 의식은 나의 아랫배 깊숙이 하단전에 집중합니다 들숨에는 무형의 무궁한 귀의 조화바다 하단을 열어 우주의 조화빛 그 생명의 기운을 들이마시고 날숨에는 내 의식과 몸속의 탁기, 병의 기운 등 부정적인 모든 기운을 내보낸다고 생각합니다 들 kla지나 다음에는 천상의 윤려 조화 빛을 더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주문 수행을 하겠습니다. 윤려는 온 우주가 태어난 원초적인 조화의 빛이자 소리이자 파장입니다. 우주의 윤려 조화권을 내 몸에 싣는 가장 지극한 생명의 근원 소리가 바로 옴과 홈입니다. 그리고 옴과 홈의 빛의 기운을 상단과 하단에 강하게 붙이는 소리가 치와 함입니다. 치라는 것은 대정불변, 즉 크게 정해서 변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함이라는 것은 천지와 같은 부동의 강한 의지를 성취하는 신법을 상징합니다. 치와 함을 붙여서 내가 옴 자체가 되고 홈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으로 옴 하며 숨을 내쉽니다. 상단에서 옴 소리와 함께 숨을 쭉 내려 하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 소리와 함께 옴의 빛을 강하게 하단에 붙입니다. 그리고 날숨으로 좀 더 회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는 하단에서 홈 소리와 함께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마음으로 홈 소리와 함께 숨을 들이마십니다. 홈 소리가 상단에 다다르면 치 또는 함으로 홈의 빛을 폭발시키며 상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그리고 들숨으로 백회까지 좀 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는 상단에서 옴 소리와 함께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지금부터 옴과 훔 그리고 치와 함으로 우주의 무궁한 조화 빛소리를 상단과 하단에 붙이는 주문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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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으로 옴 하면서 숨을 내쉽니다. 상단의 불기운이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밝은 불기운의 태양을 하단에 내려놓으며 치 또는 함으로 빛을 폭발시켜 하단에 강하게 붙입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며 좀 더 내려가서 회음을 치고서 다시 올라갈 때는 하단에서 후음 소리와 함께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마음으로 후음 소리를 내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단의 물기운이 시원하게 위로 올라갑니다. 맑은 물기운의 달을 상단에 내려놓습니다. 치 또는 함으로 탁 붙이면서 빛 폭발을 시켜 상단에 강하게 빛의 기운을 붙여봅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며 좀 더 올라가서 백회를 치고서 다시 내려갈 때는 상단에서 후음 소리와 함께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3분간 상단과 하단의 물과 불기운을 순환시키는 주문 수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등장의 물기운을 순환시키는 기운을 받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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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맥과 임동맥은 탁하고 오염된 기운으로 매일 조금씩 막히기 때문에 날마다 세수하듯 뚫어야 하는데요. 그럼 먼저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생각으로 나의 왼손 엄지에 감정입니다. 상제님의 조화 광채는 상제님의 조화 광채, 빛 유전자인 신줄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어 왼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오른손 엄지에 감정입니다. 오른손 검지에 감정입니다. 오른손 검지에 감정입니다. 오른손 검지에 있는 혼줄도 풀어서 오른쪽 팔 안으로 넣습니다. 생각으로 과정을 따라 하시면 여의주인 내 생각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양팔을 흔들면서 신줄과 혼줄을 유전자처럼 서로 꼬아 하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내 몸에 빛이 꽉 찬다고 생각을 하면 오장육부와 근육, 뼈, 혈관 림프까지 온몸이 빠짐없이 빛으로 가득 찹니다. 광선 여의봉은 조화 광채, 빛 유전자로 만든 여의봉으로 두 분 조물주의 신줄과 혼줄을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것인데요. 몸 밖으로 나오면 효력이 확 떨어지니까 몸 안에서 만들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생각으로 광선 여의봉을 충맥을 뚫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나의 머리 안 백회 아래에 수직으로 세웁니다. 지금부터 도공을 하는 동안 충맥을 따라 광선 여의봉을 백회에서 회웅까지 위아래로 이동시키면서 답답하거나 막힌 곳을 뚫겠습니다. 좁은 충맥을 맑히며 넓혀 나간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잡념이 없는 무심의 경계에서 수행해야 조화 기운이 제대로 들어가 맥이 뚫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광선 여의봉과 하나된 일심의 경계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진득하게 수행해야 잘 뚫린다고 하셨으니까요. 말씀에 유의하며 지금부터 충맥을 뚫어보겠습니다. 신천두 조화전 평생 물망만사지 신천두 조화전 평생 물망만사지 신천두 조화전 평생 물망만사지 시기용 지원이 대망 신선주도와던 병세불망만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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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용 지원이 대망 신선주도와던 병세불망. 시기용 지 потр究章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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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광선여의봉으로 동맥과 인맥을 뚫겠습니다. 내 몸의 시원한 숙이는 등쪽의 중심 라인인 동맥을 따라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따뜻한 화기는 몸 전면의 중심 라인인 인맥을 따라 하단으로 내려옵니다. 삼신의 조화빛을 마시며 호흡수행과 주문수행을 하면 인동맥 라인을 따라 수기와 화기가 순환하며 자연히 우주조화의 윤력, 토기가 생성됩니다. 그러면 의지가 굳건해지고 의식이 정화되며 수행이 잘 되는데요. 광선여의봉으로 김액을 맑힌 만큼 훨씬 더 빠르게 수행공부가 증진됩니다. 그럼 다시 자세를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원십자를 그어 회음과 맞추고 허리를 반듯하게 펴서 앉겠습니다. 이제 충맥에 있는 광선여의봉을 나의 회음으로 옮깁니다. 동맥과 인맥을 뚫을 때는 항상 동맥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서 올리고 인맥으로 내리는 순서로 수행합니다. 회음에서부터 등쪽의 중심 라인인 동맥을 따라 광선여의봉을 올린 후에 인맥으로 내리며 뚫어나가겠습니다. 시천주 조화정 형세굴망만사지 지기금지원의 대강 신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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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정 형세굴망만사지 경제 불만간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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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불만한 사주 경제 불만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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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 생각 생각합니다. 경제 불만간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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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불만간 사주